중원에서 공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자 송다희 선수가 거의 하프라인을 넘어서까지 올라왔구요 한아름의 앞쪽으로 공간 자 이 패스 툭 치고 빠져나갑니다 이정민 이정민 슈트 들어갑니다 선치골을 뽑아냅니다 이정민 자 보은상무 이정민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 선치 득점을 가져갑니다 왼쪽 측면에 고립이 되어있습니다 압박 가져가는 서울시청 자 공을 따냈어요 김우리 다시 한번 뒤쪽으로 김소희 좁은 공간 버텨내면서 유영하 다시 한번 측면으로 울려줍니다 박스 한쪽에도 들어갑니다 동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박은선이 해냈습니다 결국에는 후반전 교체 투입한 박은선의 득점